한국기독교 3.1운동 100주년 위원회가 3.1운동 99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열고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순국소녈들의 뜻을 기렸습니다. 참석자들은 사회적 약자들과 한반도의 평화, 역사 앞에 떳떳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기도를 들이며 나라의 회복과 새 시대를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. 한국기독교 3.1운동 100주년 위원회는 3.1운동의 자주와 민주, 평화의 정신을 오늘의 한국사회에 대살리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됐습니다.